계속해서 수동태 포커스 35 5형식 문장의 수동태 눈에 두번째 동사원형 목적격보호는 5형식의 5-3의 B와 C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능동태일 때 수동태로 바뀌는거에 대한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부터 문제풀이 할 차례죠?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자 그러면 1,2,3 뭐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s back의 뜻은? 자 그래서 여기에 was heard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쳐서 읽고 뜻 I was made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om 에트순 에트순 3번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에트순 자 그래서 해석이 까다롭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중학교 때랑 뭐가 달라진다 일단 단어 무지하게 해야 되고 독해 긴 글 읽고 1분 20초 내지 30초 내에 문제를 풀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만나게 되면 내용 파악이 막 어려워지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동태 자 그래서 일단 이거 talk behind someone's back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호박식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뒷담화 하는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아까 전에 해석이 많이 틀렸어요 자 일단 이 녀석부터 생각해 볼까요? 듣다죠 그러면 she was heard 이렇게 표현된 걸로 봐서 얘는 she가 이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당했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 그녀가 듣는 걸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그녀가 듣는 걸 당했대 그쵸? 그러니까 그녀가 뭔 소리를 낸 거야 무슨 소리를 그녀가 들은 거야 아니죠 그녀가 무슨 소리를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녀가 뭔 소리를 들었다면 과거 시절에 그녀가 들었으면 she heard 그녀가 현재 시절에서 들으면 she hears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그러게요 그게 알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녀가 알려졌다는 얘기인 거야 그녀가 알려졌다 자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면 누군가 뒷담화 까는 게 알려졌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talk behind someone's back을 한 게 얘고요 그 행동하는 게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생략된 말은 by someone인 거야 by someone 누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서 자 우리가 수동태 하면서 뭘 수업한 적 있냐면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by people 같은 경우 그렇죠 그걸 보고 일반적 행위자라 했어 그러니까 문법적 용어로 바꿔놓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일반적 행위자라는 얘기는 굳이 그 정보를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영어가 사용된다 영국에서 당연히 영국에서 하는 개들이 영어를 하겠습니까 닭들이 영어를 하겠습니까 by people인 거죠 그거를 문법적으로 일반적 행위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는 행위자가 어떨 때 불분명할 때입니다 불분명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보통 이런 표현은 도난당한 거 표현할 때 my money was stolen on the train 기차에서 돈 도난당했는데 누가 그 훔쳐가는지 모르겠어 by someone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by someone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야 자 내가 지금 by someone을 왜 했는지는 눈치채셨을 거예요 좀 이따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알려줬답니다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어 문제 여러가지 풀어봤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 있잖아 작은 글을 읽고 이 글에 나온 사실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뭐 그 사람은 뭐 어제 출발해서 어디 도착했다 읽어봤더니 어제 출발해서 어디 도착했는 거 맞네 이렇게 따지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이거 딱 틀리기 딱 좋아요 그녀가 들은 게 아니죠 그녀가 한 행위가 듣는 걸 당했다는 얘기인 거야 들은 사람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그 잘 했어요 됐습니까 이런 거 해석은 이제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지시받았다고 하면 되겠지 내가 지시받았다 뭐하라는 것을 나의 남동생 돌보라는 것을 여기는 행위자가 나와있죠 엄마에 의해서 시킨 사람이 엄마고 내가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something was felt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 뭔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물건이 나왔고 그럼 어떤 물건이 느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은 뭔가가 감지됐다 그러면 되겠지 뭔가가 감지됐다 느껴졌다 뭐하는 것 내 어깨 건드리는 것 그럼 여기는 바이 미지 자 누가 뭔가가 내 어깨 건드리는 걸 느꼈어 그럼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 나지 자 그러면 바이 다 살려놨죠 됐습니까 바이를 살려놨는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 1번은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된다 써머니 시제 살펴야 되겠죠 동사 쓸 차례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지금까지 봐서 이제 그녀가 하는 행위가 나올 차례죠 근데 5-3에 C죠 그래서 여기에 토크는 내가 이제 나중에 와 한번 시험 쳐봐서 알죠 이런 시험 문제 내죠 이 자리에 애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니 얘가 맞니 그래서 옥 그래서 someone heard her talk behind someone's back 하고 그 다음에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이 두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요걸 선택했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약속했습니다 누군가가 들었다 그녀가 누군가 뒷담화 하고 얘를 선택하면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처럼 해석해도 의미전달에는 상관없지만 나는 문법적으로 얘가 현재 분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티를 내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요 문장을 얘가 수동태 되는 과정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아 수동태란 무슨어가 주어가 되는거다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죠 그래서 she 해놓고 she was heard 해놓고 이번에 토크의 형태는 자 그래서 그녀가 알려졌습니다 she was heard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는 토크였는데 토크 대신에 뭐가 되거나 to talk도 되고 뭐도 된다고 했더라 talking도 된다 했어 talking behind someone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또는 she was heard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두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이게 5-3의 C야 지각동사 있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made to look after my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로 시작합니까? mom이 시제 살피면 made 다음에 뭐 하면 안되죠 made m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B 무슨 동사? 사형동사 사형동사 됐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시켰다 돌보라 응응 시켰다 됐습니까? 얘는 얘는 아까 전에는 여기에 이제 뭐 뭐 뭐 투토크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쓰라고 했을 때 답은 사실은 두 개를 쓰는 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겠죠 투토크 또는 뭐? 토킹 얘가 능동태일 때 무슨 동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동사가 아니지만 능동태일 때 뭐였기 때문에? 지각동사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크의 올바른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했을 땐 투토크와 토킹이 가능하다 됩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뭣밖에 안된다? 투토크 에프터밖에 안됩니다 사역동사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시키면 짜증만 내지 말 듣겠어요? 여기 ING를 집어넣으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지시받았단 말이 되버리잖아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야 그거 해 동생을 막 돌보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시키면 내가 말 듣겠어? 짜증나서 안 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형태가 안돼 근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인게 들릴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ING 형태로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세번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시대 살피고 네 그렇죠 내가 느낀건 목적어가 썸띵인거죠 썸띵이 터치를 합니까? 터치를 당합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얘 봤더니 5-3의 C 지각동사죠 그래서 뭐 또는 뭐? 터치 또는 터칭 터치하고 있는 중인걸 느낄수도 있고 터치하 음음음음 느낄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터치 on my shoulder I felt something 터치 on my shoulde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look after take care of 라든지 care about care for care for 됐습니까? 돌보다는 care for care about care about 신경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상관없어 할 때 그 뜻입니다 돌보다가 아니구요 칼질하라 미이다 누가 그녀가 그녀가 뭐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것이 누구에 의하여 나에 의하여 뭐했다 들렸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그녀야 나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by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는 예로 시작을 해줘 그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되어졌단 얘기네요 그쵸? 우리가 되어졌는데 무엇이 되어졌니 긴장이 풀리도록 느끼는 것이 되어졌죠 그쵸? 뭐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에 의해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되어진 겁니다 무엇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됐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올 차례니까 무엇이 되어졌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 되어졌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다이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에게 목격되었다 그러면 본 사람은 본 존재는 동물이에요? 아니면 우리에요? 보는 행동을 한건 우리구요 동물들은 그걸 당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Animals were 라고 한거 맞나요? Animals were seen to eat by us 그렇습니까? 전부 다 by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by가 있으니까 바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she was hurt to sing a song by me 또는 i heard her sing a song i heard her singing a song 나는 그녀가 노래하 음음음음 들었다 노래하고 있는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렇죠 필링 돼 안 돼 안 돼죠 됐습니까 So So The fresh air made us feel relaxed So So we What 지금 뭐하고 있다 얘가 5형식인걸 증명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5 다시 어쩌고저쩌고로 할 수 있는거죠 그 다음에 animals were seen to it by us으니까 we Do it 하면 절대로 안 되죠 We saw animals eat 또는 eating 됐습니까 We saw animals 우리는 동물들이 먹 먹고 있는 중인 동물들을 보았다 자 두가지 버전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구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로를 걷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건너는건 누구야 오케이 본거는 우리 근데 더 차일드로 시작해서 시제가 과거니까 더 차일드 그 To cross a street 해도 되고 더 스트릿해도 내용상 관계없겠습니다 더 차일드 워스인트 크로스 더 스트릿 바이어스 그러면 얘는 답이 하나입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는건 뭐가 있다 더 차일드 더 차일드 워스 신 그렇죠 크로스잉 어 스트릿 바이 어스 더 스트릿해도 상관없겠구요 아까도 얘기했구요 됐습니까 그러면 2번만 능동태 날 뻔했네요 얘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시제가 과거니까 있어 본 존재는 더 차일드 그래서 이번에는 크로스하고 크로스잉 투 크로스만 빠지죠 크로스 더 차일드 더 차일드 더 차일드 헐 되는걸 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동작을 봤는데 얘 다시 쳐다보니까 어? 지각동사네 그러면 크로스나 크로싱 두가지 버전이 가능하겠다 O3에 C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다 그럼 시킨건 누구 바비죠 가져오는건 누구 됐습니까 그리고 I로 시작해서 표현하면 I I was made to bring the map 바이 밥 이경우에 To bring의 다른 형태 가능한가요? 안되죠 그럼 바로 눈노테로 가면 밥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bring의 다른 버전 있나요? 다른 형태? 없죠 왜냐하면 5-3에 B 사역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뭐하고 뭐가 다 중요하다 문장의 형식 중에 오형식 특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하이라이트가 두개라 그랬어요 이번엔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수동태 하면서도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는 뭐니까? 수거니까 외우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5번은 이거 한번 알려 해보자 응 어 음 음 뭐할까 자 즉석에서 5번과 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은 그는 매우 친절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6번은 그 식당은 맛있는 피자로 알려져 있다 아 그 식당 피자 유명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습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알맞은거 넣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뒷스토리 오케이 오케이 this story is not every student 뜻은 그렇죠 이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능동태 바꾸면 누가다 누가다 트가 뭐한다 그쵸 자 자 every student은 안만 길어 봤자 자 자 이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1학년 때 했어 자 every 를 사용했을 때 특히 얘가 주어 부분에 사용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의미는 day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니까 하지만 얘는 안만 길어 봤자 하면 희나 시인것처럼 행동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그거 할 기회가 없었구나 many book books money 했잖아 many books 밖에 안된다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밖에 안된다 every도 그걸 해야돼 every book books money 해서 뭣밖에 안된다 every book everyday 니까 자 방금 every book 밖에 안된다 그랬어 every book 수도 안되고 every money도 안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걸 문법적으로 정리해보자 every 뒤에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 와야되는거야 셀수 몇석의 무슨 형태만 된다 단수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every 자체속에 담고있는 뜻이 어의 뜻이야 어 어 자 every 하고 어가 같은 뜻이 되는 경우로 한번 내가 보여줄게 아 이게 이상하네 잠깐만 닫았다가 열게요 뭔가 좀 정신이 나간거 같애 뭔가 좀 정신이 나간거 같애 이건 뭐냐 자 자 양치질에 대한 얘기할때 많이 봤던거죠 한번 읽어볼까 3 times a day 3 times a day 가 무슨 뜻이죠 하루에 하루에 세 번이죠 됐습니까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거냐 얘가 every야 every 매일마다 세 번씩이라는 뜻이니까 자 자 중일때 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룬적이 있냐면요 이 관사라고 하는데 자 얘를 써야되는 이유는 뭐 물론 많아 많은데 정리해보면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이런 이유가 있어 자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 이런거 그 다음에 두번째 뭐 할까 I need a I need a I need a 어 어 하지마 뭐 회사 사장님인가봐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 를 쓰는 3가지 크게 봤을때 3가지 이유중에 하나는 뭐 대신 사용한 경우 원 대신 사용한 경우 나는 한명의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는 원 대신 사용한 어라 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까도 봤듯이 모대신 사용된 every 대신 사용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거는 원은 안되는거야 됐습니까 매일마다 세번씩이란 뜻이기 때문에 원데이 라는 표현도 있어 원데이의 뜻은 어느 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마다 세번씩 해야 되니까 이 원은 every하고 같은 뜻인거야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일꾼 한명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에는 how many walkers do you ne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하필이면 한명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설명하기가 조금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데 자 이 이 어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뭔가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셀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긴 대화나 어떤 글에서 처음 얘기하는 물건이 하필이면 한개라서 쓰는 어예요 이거를 문법책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어 어 문법책에는 부정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이 낫의 부정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은 어떤 물건도 부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지지 않은 물건에 앞에 사용하는 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대화를 뭐 시작한다 치자 그래서 내가 어떤 대화를 쭉 할거냐 하면 내가 어제 책을 영화를 한편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있어 갖고 친구한테 야 너 그거 꼭 봐라 라고 얘기하는 어떤 대화가 있다 치자 그러면 대화가 이렇게 시작될 거야 I watched the movie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그때부터는 어무비를 하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The movie was exciting I recommend you to watch the movie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겠지 처음에 영화를 봤다고 처음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처음 무비라는 얘기를 딱 꺼냈잖아 근데 하필이면 무비라는 영화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처음 얘기했어 그럴 때 사용하는 어라는 존재가 있어 그래서 그래서 어를 보고 문법적으로 부정관사라고도 불러 그 반면에 더는 아까 전에 대화할 때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해야 된다 했어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때부터 A movie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더 무비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더는 더 를 써야 하는 거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거 아까 뭐 I watched a movie 그 다음부터는 더 무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앞에 붙이는 더가 있구요 그 다음에 너할 나할 더가 있어 이거 뭔 소리에요? 내가 지금 만약에 다현이한테 에이 다현 플리즈 오픈 더 도어 이랬어 그럼 당연히 다현이는 뭐 하겠어 어느 문 저 문 열겠지 갑자기 저 문 열고 나와서 맞은편에 있는 학원 문을 벌컥 열진 않겠지 그쵸?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 어떤 물체를 얘기할 때 그 앞에다 처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이 다현 플리즈 오픈 더 도어 라고 하잖아 그치? 너도 알고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알고 있는 어떤 물체 앞에 쓰는 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더 를 쓰는 경우는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별한 특별한 표현 앞에 더 를 쓰는데요 특별한 표현의 종류에는 자 베스트 무비라 그래 더 베스트 무비라 그래 더 베스트 무비 이러지 최상급 특별하잖아 그쵸? 최상급 앞에 더 최상급은 더 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퍼스트 러너라고 안하고 뭐라 그런다 더 퍼스트 러너라고 그래 더 세컨드라 그러고 몇 번째라는 말 있죠 퍼스트 세컨드 세컨드 이런 말들은 다 더 를 좋아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only son 외아들이 난 외아들입니다 할 때 I am 뭐 그니까 더 를 좋아하는 어떤 그니까 부사랑 형용사들이 좀 있어 the only 뭐 이런 거 that is the only book that is the only movie that I have watched 뭐 유일한 뭐 더 를 붙여야 되는 더 를 좋아하는 어떤 the same 이런 것도 있고 the same book 뭐 이런 거 특별한 표현들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어떤 명사에 붙인 이름은 고유명사라 그래 뭐 제임스 제인 이런 것들 뉴욕 런던 이런 것들 근데 고유명사가 아닌데 우주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명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sun moon sky sea 이런 것들 그래서 sun 이라는 게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한번도 sun은 본 적이 없을 거야 항상 the sun 항상 the moon 항상 the sky 항상 the sea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얘들 더 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뭐 그 다음에 뭐 또 있고 한데 뭐 수식어가 있으면 그렇다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더 를 써야되는 거야 그리고 어 하나 더 어하고 더의 차이점은 얘는 어 북밖에 안 되지 하지만 더는 더 북 더 북스 더 머니 다 돼 됐습니까? 애초에 얘는 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every 북밖에 안 되듯이 어 북밖에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요런 문법이 좀 조금 다현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던 거 같아 됐습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ry 북밖에 안 되고 every 북은 암만 길러봤자 it이잖아 그쵸? every student도 he 나 she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every student the this story 됐습니까? 됐습니까? be known to가 뭐를 쓰지 않는 수도 보태다 by를 쓰지 않는 수도 보태다 이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 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dflowers의 뜻은 야생화고 result의 뜻은 결과죠 그러면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원인이죠 원인이 영어로는 뭘까요? 오우 cause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문법 최근에 배웠죠 그쵸? 그쵸? 매우 그래서 매우 어때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배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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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진 않아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wildflowers the the inter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my brother is interested by가 아니고 in을 쓴다라는 걸 우리가 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스 윈슬렛 미스 윈슬렛 미스 윈슬렛 미스 윈슬렛 미스 윈슬렛 미스 윈슬렛 was very pleased with the result 이 뜻은 윈슬렛 양은 결과에 매우 이뻐했다 행복해했다 Pleased 이 뜻은 오케이 그래서 얘도 눈녹대로 잘 쓰진 않지만 눈녹의 표현은 was very pleased 봤죠 그래서 눈녹의 표현은 더 result pleased 미스 윈슬렛 very much very의 뜻을 살리고 싶으면 끝에다가 very much 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플리즈의 뜻은 뭐다 기쁜 감정이 들도록 하자야 그래서 플리징은 기쁜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구요 그거의 pp형인 플리즈드는 입장받기는 어떤시라서 기쁘게 하는걸 당한 우리맛스럽게 하면 기뻐하는이 되는거야 interesting하고 interested의 차이점 exciting과 excited의 차이점 다 똑같은거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mall crowded 오케이 그래서 mall은 쇼핑몰 같은걸 얘기하는거죠 그 쇼핑몰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붐볐다 뭐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가 영어스러운 해석이고 많은 사람들로 쇼핑몰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crowd의 뜻은 물론 명사로서는 군중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동사로서의 뜻이겠죠 붐비다야 붐비게 만들다야 그렇죠 붐비게 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붐비게 만든다 사람으로 가득 채워넣다 라는 뜻이야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매우 친절한 학생으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인거 같죠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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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known as a very kind student he is known as a very kind student he is known as a very kind student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식당은 더 레스토란트는 딜리셔스 피자로 알려져 있다 더 레스토란트 시제가 현재니까 is known delicious 피자 피자는 셀 수 없으니까 어나 이런거 붙이지 않겠죠 레스토란트는 덜이셋은 피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he is known as a very kind student 능동태로 바꾸면 자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자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해놓고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나 시니까 뭐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해석해보니까 뭐가 되고 있습니까 매우 친절한 학생이 글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된거죠 그러니까 자 내가 왜 시켜봤냐 문법이라는 건 문법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 보면 이 문법 수업이 자체가 수학 수업이랑 좀 비슷한 명이 썼던 법칙이나 규칙 같은 거를 공식처럼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그걸 적용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자 제가 다른 뭐 이렇게 뭐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거 제 수업이 다른 점은 나는 의미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문법이 생겨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알려져 있는데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매우 친절한 학생으로서 알려져 있어 그러면 매우 친절한 학생이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능동태로 바꾸자 하는 순간 선생님 행위자를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 피플이겠지 뭐 그쵸? people know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뭔 뜻이 되냐 people know him as a very kind stude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 그를 뭐로 내가 친절한 학생으로서 알고 있다 에스의 여러가지 뜻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뭐뭐로서 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뭐 내가 여기서 이미 얘기를 안해줬으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a very kind student가 행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가만 보니까 이거는 뭐다 full delicious pizza가 아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people know 그래서 누가 people이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거죠 뭐를 알고 있냐면 그 식당을 알아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full 자 그래서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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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 어? 왓? 자 왓? 왓 하려면 요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왓 자 사람들이 안 돼 뭘 안 돼 그 식당은 맛있는 피자 때문에 왜 알려져 있냐 이 말이죠 맛있는 피자 때문에 알려져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행위자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리스폰스 리스폰스 같은 말은 A로 시작하면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앤서죠 자 앤서 같은 경우에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친구죠 의미로 얘기하면 대답도 되고 대답도 되다죠 근데 얘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리스폰스는 명사로 써보고 대답이고 리스폰드는 대답 하다에요 그렇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자리에 리스폰스가 맞겠냐 리스폰드가 맞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해야 될 자리에는 리스폰스가 와야 되겠죠 이 명사도에 수인세가 필요한다면 얘는 리스폰드가 와야 되겠죠 앤서 같은 경우에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레이드의 뜻은 여기에서는 뭐 I'm satisfied 어쩌고저쩌고 그레이드니까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겠다 자 일단 바르게 고쳐서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게 될게 Satisfye의 뜻은 이상하게 썼다 Satisfye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만족시키다 됐습니까 그래서 Satisfying 그레이드를 받고 I am satisfied 되는거죠 그래서 그레이드의 뜻은 여기서는 뭐겠다 성적이란 뜻이겠죠 I'm satisfied with my grade 난 나의 성적에 만족한다 Satisfyeing 그레이드다 만족시키는 Satisfyeing 그레이드를 받고 I am satisfied 되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Be satisfied with 계속해서 2번 오케이 그래서 이런식으로 끊어있게 되겠죠 The store was filled with toys for the holiday sale 그래서 그 가게는 어떤 무엇으로 뭐 되어져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렇죠 휴일 할인 판매하기 위한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됐습니까 For holiday sal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비필드 위시구요 같은 말은 비풀 오브라는거 말하고 딸도록 했구요 그래서 3번 They They were disappointed at his response 뜻은 그들은 뭐했다 그들은 실망했다 그의 대답에 그의 반응에 대답 아 뭐야 실망했다 그래서 Disappoint의 뜻은 그렇죠 실망시키다죠 그래서 Feel의 뜻은 채우다 채워진이 되는거죠 Satisfye는 만족시키다 자 그러니까 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게 어떤 단어 예를 들어 Satisfye의 뜻이 만족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돼 알겠습니까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왜 만족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왜 안되느냐 하면요 이제 곧 3학년 때 어떤 문법이 시작될거냐면 분사의 명사수식 이라는 문법이 시작돼요 분사는 현재 분사 ING형과 입장밖에는 어떤 CPP형 두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해놓고 이제 땅이나 흙이란 뜻으로 Earth를 쓰기도 하죠 I found the bombs covering with dirt 또는 I found the bombs covered with dirt 오케이 밤은 폭탄이죠 내가 발견한거야 그래서 뭘 발견했어 폭탄을 발견했어 그럼 둘중에 당연히 얘가 맞아 왜냐하면 커버의 뜻이 뭔데 덥다죠 그쵸 그러면 얘가 뜻은 폭탄이고 그럼 하고싶은 얘기는 흙으로 덮여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폭탄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거 같은데 밤이 커버를 하는거야 커버를 당한거야 당한거죠 그러니까 PP형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I ate satisfying dinner I ate satisfied dinner 그중에서는 당연히 얘기했지 하고싶은 얘기가 나는 만족스러운 저녁식사를 했다 라는 얘기하고 있지 그럼 satisfy 했듯이 만족하다야 만족시키다야 그러면 저녁식사가 얘가 이 감정을 느끼는거야 이 감정이 들도록 만든거야 감정이 들도록 만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엔 얘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법과 연결되니까 수동태라는 것도 이 의미가 ing 형태로 이 문장 속에 들어가는게 맞을까 아니면 PP 형태로 들어가는게 맞을까라는거 잘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의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좀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도 몇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hange 같은 경우는 change는 seasons are changing as time goes b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바뀌다야 계절은 바뀝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change가 바뀌다란 뜻도 있는데 I changed my password 그때 change의 뜻은 바뀌다가 아니고 바꾸다지 그런 녀석들이 그런 녀석들이 몇개가 있고 그런 녀석들을 제외하고는 satisfy의 뜻은 만족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네요 그러면 이 표현은 시제가 현재니까 I'm worried about his health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worry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면서 worry의 뜻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워야 될 수거는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죠 그래서 2번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러니까 surprise의 뜻은 놀라다야 놀라게 하다야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당했단 얘기 Be surprised at be worried about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be made of 할 수도 있고 be made from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무슨 변화 무슨 변화 이런 설명을 했는데 This toy was made of 어떤 장난감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나무인형이나 치자 나무인형 장난감이나 치자 그러면 딱 봐도 나무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나무가 뭐만 바뀐 거야 성질까지 바뀐 거야 아니면 형태만 바뀐 거야 자 이거 딱 봐도 그렇죠 이거 딱 봐도 나무인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성질까지 바뀌지 않았죠 모양만 바뀐 거죠 그럴 때 뭘 쓴다 be made of 를 쓴다 하지만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치즈 is made from milk 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뭐 요거트 이런 것들 있죠 김치 이런 것들 뭐 와인 이런 것들 와인 is made from 그레이브스 포도로 만들어진다 어떤 화학적 변화가 생기죠 없던 알코올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게 화학적 변화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orry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worry의 뜻이 change야 같아 얘는 자 무엇무엇을 걱정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걱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어 change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듯이 worry는 걱정을 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 누구누구를 걱정시키다도 돼 지금은 이 worry의 뜻은 이 뜻을 수동태로 바꾼 거야 내가 걱정시키는 걸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걱정시키는 걸 당했으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I am worried about his health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냐 I worry worry about his health 도 돼 왜냐하면 worry의 뜻이 하는 것도 worry고 당하는 것도 worry고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change처럼 그래서 얘는 이 표현도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시제가 뭔 거 같아요 오케이 현재인 거 같은데요 산 보면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덮여 있었다고 아니다 어 오케이 그 선 그녀는 그녀의 미모로 유명하다도 현재 시제 ITE EFFECT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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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표현은 그냥 어떤 특별한 눈이 아니고 일반적인 눈이니까 그 눈으로 다른 눈 아니고 특별히 그 눈으로만 덮여 있어야 돼가 아니니까 얘는 없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 얘는 왜 써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산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없으면 뭐 일단 문법적으로 안되고 이렇게 하면은 뭔 얘기가 돼 보냐면 이 세상 모든 산이 다 눈으로 덮여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산으로 덮여있는 산도 있고 아니 참 눈으로 덮여있는 산도 있고 아닌 산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산을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얘를 쓰는 것이 맞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미모로 유명하다는 표현은 그녀가 어떻다 알려져 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쵸 왜 유명한데 For her beauty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by people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얘는 snow covers the mountain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동퇴 보는 과정이 끝났구요 워크북 이제 마무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며칠 남았죠 49일 남았어요 계약하자마자 오케이 40일 정도 되면 빠르면 45일 시험 대비기간 들어갑니다 자 비교구문 자 비교구문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쭉 얘기했어 1학년 때는 뭐 배웠냐 그냥 뜨거운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뜨거운 이라는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뜨거운이 된다 이런 거 배웠어 하터 하티스트인데 이 경우에는 배웠던 걸 일단 복습시키면 이게 자모자죠 자모자 자모자인 경우에 특히 끝에 모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뭐 이런 거 하거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배웠어 이거랑 비교되는 게 톨이죠 톨 톨은 그냥 모자자잖아 모자자 끝에 자자야 끝만 따져도 모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런 규칙 배웠고 그 다음에 쉬운이 영어로 그 다음에 쉬운이 영어로 이지죠 그러면 얘 더 쉬운은 뭐가 된다 이지열 이래야 된다라는 거 배웠어 자 이번에는 자음 플러스 y야 모음 플러스 y는 아닙니다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 r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웠어 그 다음에 또 중에 때 배웠던 거는 아름다운은 beautiful인데 더 아름다운 하고 싶으면 more beautiful 그래서 뭐 OUS로 끝나거나 FUL로 끝나거나 뭐 3절 이상이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했었어 근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beautiful러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돼 more beautiful이지 popular 같은 경우에 인기 있는 이런 단어 popular인데 여기다 ER 붙이면 발음도 힘들다 popular러 이게 아니고 more popular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most popular famous 같은 경우에 famousor ER 붙이는 게 아니고 more famous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중2 때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1 때 계속해서 뭐까지 했었냐 as, 원급, as도 배웠어 I can run as fast as you 난 너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as, as 해서 누구누구만큼 뭐뭐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울 것도 쭉 얘기했고요 이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교랑 비교는 크게 봤을 때 총 3가지가 있고요 뭐 간단하게만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라고 얘기하는 비교가 있고요 이걸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누구누구만큼 더 뭐뭐하다 누구누구만큼 가장 뭐뭐하다 다 이상하잖아 그쵸? 여기에는 더 라는 말도 넣기 이상하고 가장이란 말도 여기 넣기 힘들어 그냥 누구만큼 키 크다 오늘은 어제만큼 덥다 오늘은 어제만큼 더 덥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원급 비교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비교는 누구누구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보다 더 키가 커 I am taller than you 이런 거 마음 노래도 있었죠 너보다 내가 더 커 I am taller than you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는 누구누구 세 번째 버전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버전도 있고요 또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우리 반에서 가장 키 크다 또는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 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얘하고 아 얘를 원급 비교 얘는 비교급 비교 얘는 최상급 비교라고 하겠죠 그쵸? 그런데 이 두 녀석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급 비교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보다 더 뭐뭐하다 라는 두 가지 비교의 공통점은 비교 대상이 이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개체 또는 두 개의 그룹 어쨌든 뭐 몇 개를 비교하는 건다? 둘을 비교하는 거야 둘 물론 여기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 반 아이들이 너희 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해 뭐 이런 거 어쨌든 둘이죠 둘 두 사람은 아니지만 둘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만 세상 끝만 셋 이상을 비교가 가능하죠 셋 이상 아까 전에도 뭐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키가 절코 뭐 우리 반에서 내가 키가 절코 뭐 우리 반 뭐 예를 들어서 뭐 26명인데 그 중에 내가 제일 키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얘는 셋 이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맞죠? 이해되죠? 됐습니까? 뜻이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누구누구만큼 뭐 뭐하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누구만큼 이거는 이것만큼 어떻다 그래야지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가 더 끼어들 자리가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보다 더 어떻다라는 것도 다른 거 하나 더 끼어들 자리가 없어 하지만 얘는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우리 반 28명인데 28명 우리 반 애들 중에서 내가 어떻다니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교는 둘을 견줄 때는 원급 비교와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가 있다 그 이상을 견줄 때는 최장급 비교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차이점 유사점 비슷한 점이나 또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걸 얘기한다 비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누구만큼 어떻다 누구보다 더 어떻다 가장 어떻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 자 그리고 비교에 비교를 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는 어떤 시하고 어찌 시 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할 때는 넣는 말이 더나 가장이잖아 그러면 얘랑 어울리는 게 형용사밖에 없잖아 구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사 뭐 더 책상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뭐 더 고기 뭐 이런 거 없잖아 물론 뭐 고기 더 주세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것 보다 더 고기다 이런 건 없잖아 일단 명사 같은 거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존재한다 뭐뭐만큼 어떤 또는 너 뭐뭐처럼 어찌 이런 거나 뭐뭐보다 더 어떤 뭐뭐 중에서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런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할 때 쓰는 것들이 그래서 재료가 뭐다 어떤 시하고 어찌시다 더 어떤 가장 어떤이 존재하고 더 어찌 가장 어찌가 존재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원급비교 그 다음에 비교급 최상급 있다는 얘기 세 가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급비교를 총 세 가지로 얘기하고 세 가지를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1학년 때는 이것만 배웠어 이것만 문법이라는 게 살을 하나씩 더 붙여주죠 2학년 때는 이 정도는 2학년이니까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샘이 목소리가 말하는 게 수진이도 목소리 작은데 샘도 목소리 작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샘이 스포크한다 한 다음에 하우에 대한 대답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 거야 샘이 말했다 어떻게 말했는데 수진 수진이만큼 조용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샘이 말했다 스포크 수진이만큼 조용하게 quietly as 수진 됐습니까 여기에 quiet가 아닌 이유는 조용한 이라는 어떤 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찌하다 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찌 시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뭐 여기에 이즈가 있다 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포크 대신에 이게 있으면 샘은 수진이만큼 조용하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샘이 이즈 as quiet as 수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때는 이번 시험 범위에 어떤 시 쓸 자리인지 어찌 시 쓸 자리인지도 들어간다 했어 그래서 이런 설명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 뭐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데 뭐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 as soon as i can 이런 표현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급하게 as soon as i can 그래서 as soon as i can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 할 거냐면 as soon as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as soon as possible를 줄여서 accept 이라고 합니다 come home accept 집에 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와 뭐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뭐 come home 이런 명령문이 있다 그럴 때는 i can 이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i came home 이 왔다 그러면 i came home은 CJ가 과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i could로 바꿔줘야 되겠죠 CJ 일치를 시키기로 해서 i came home as soon as i could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누가 유리가 어떻게 가능한 빨리 어디에 역에 뭐했다 도착했다 이러고 있죠 유리 arrived at the station as soon as she could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도착했습니다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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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she can이 아닌 이유는 누구를 쳐다보면 됩니까 얘 쳐다보면 되겠죠 좋겠습니까 유리 arrived at the station as soon as she could 그리고 she could를 자 뭐 뭐 이거 뭐 여기 쳐다보고 이러면 귀찮은 짓 하기 싫어 그리고 얘는 또 얘 쳐다보고 한 거죠 뭐 얘 쳐다보고 이거 하는 것도 귀찮고 얘 쳐다보고 CJ 일치 시키고 이런 거 하고 싫으면 이 자리에 그냥 못 써도 된다 as soon as possible 해도 돼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accept 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요것도 다루게 될 거야 주워 캔 주워 쿠드는 파스로 보려고 바꿔 쓸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자 배수사 어쩌고 저쩌고 막 수학공식처럼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 내 내 방은 뭐 5평이고 니 방은 2.5평이야 그쵸 그러면 내 방은 니 방의 2배만큼 크다 해도 되고 내 방은 니 방의 2배 더 크다 이러면 되겠죠 몇 배 어떠고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배수사인데 일단 배수사 자 그래서 니가 배운 그동안의 수는 무슨 수가 있냐면 기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배수가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고 마지막에 배우고 뭐 이 두 개 비슷하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보고는 뭐라고 한다 원 투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수는 뭐겠습니까 퍼스트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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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를 맡아내면 순서할 때 서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수는 그 다음에 배수는 원스 투하이스 또는 투 타임즈 트리 타임즈 한 번 한 번이란 뜻도 있고 일배란 뜻도 있습니다 일배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안 빠지는데 뭐 어쨌든 두 배란 뜻이죠 투하이스 투 타임즈 트리 타임즈 뭐 트리 타임즈는 세 시간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세 시간은 트리 아워드죠 트리 타임즈 세 배 또는 세 번 자 보면 몇 배란 뜻하고 몇 번이란 뜻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왜 그러나 하면 어떤 방이 있는데 두 명씩 들어갈 거야 그렇죠 두 명씩 두 번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는 거죠 네 명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 두 배죠 그러니까 번하고 배는 같은 개념인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타임즈 이런 편의 자 그래서 뭐 이 섬이 저 섬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다섯 배 자 이 섬은 저 섬 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만큼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많이 뜯어 고쳐놨습니다 물론 이 섬이 저 섬 보다 다섯 배 더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 섬이 저 섬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만큼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섬이 저 섬과 비교했을 때 다섯 배 만큼 크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섬 이 섬 이 섬이 다섯 배 만큼 큽니다 오케이 에즈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 뭐 만큼 뭐 뭐 처럼 이란 뜻이 있다 했죠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고 표현 5 times as large as 요 부분이 중요하죠 다섯 배 만큼 큰 5 times as large as 5 times as large as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들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지만 얘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This island is 5 times This island is five times larger than that one 이 전달하는 내용이나 This island is five times as large as that one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때 뭐라고 할까요 배수사 원급 비교나 배수사 비교급 비교나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자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This island is as large as that one 이니까 이 섬이랑 저 섬이랑 크기가 같다는 표현이었죠 이건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섬이 더 크다라는 표현이 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섯 배 더 크다라는 정보까지 들어있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원급 비교인데 결국은 뭐 뭐 만큼 뭐 뭐 한이었는데 뭐 뭐 몇 배만큼 뭐 뭐 한 이란 표현도 있고 결국 내용은 비교급 표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표현입니다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 taller than you죠 taller than you 너보다 키가 더 큰 taller than you more famous than this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이 뭐 뭐 보다 더 무한 그래서 비행긴 뭐 뭐 뭐 그 노래 부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가 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 자 그리고 중3 때 이제 비교 표현을 완성하게 될 건데 잠깐 미리 한 가지만 얘기하면 비교 표현이라는 문법의 목표는 뭐냐 하면요 사실 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문장만 가능한 건 아니죠 그쵸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냐 cars are 해갖고 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에어플레인즈 are safer than cars 하고 똑같은 말을 cars란 말로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될까 cars are more dangerous than airplanes 해도 같은 얘기 전달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뭘 배울 거냐 cars are less safe than airplanes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 표현을 문법적 목표는 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자 이거 네가 아는 걸로 똑같은 얘기 해볼게 네가 아는 문법으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뭐가 되느냐 cars are not as safe as airplanes 하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 에어플레인즈 are safer than cars cars are not as safe as airplanes 자 cars are not as safe as airplanes 이거 해석하면 뭐야 자동차가 만큼이나 안전하지는 않대지 뭐만큼 안전하지는 않대 비행기만큼 자동차는 비행기만큼 안전하지는 않아요 비행기가 더 안전해요 자 비교 표현이란 문법의 목표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비행기만큼 안전하지는 않아 비행기가 더 안전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cars aren't as safe as airplanes cars are more dangerous than airplanes 에어플레인즈 are safer than cars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건 뭐냐 원급으로도 비교급 생긴 건 원급인데 내용은 비교급이네 이게 비교표현 문법의 목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더 설명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일단 요정도 여기서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자꾸 이런 느낌도 있고 색깔을 바꿀까 이런 느낌도 있어 자 그래서 뭐 요즘 날씨를 가지고 하면 요즘 날씨를 가지고 하면 자 이렇게 너무 심심한 느낌이죠 서늘하다 it's cool 됐습니까 뭐 이제 막 추후 것처럼 더웠는데 점점 가을이 오고 있죠 자 근데 얘를 이런 이건 그냥 서늘하다 이거는 시간이고 이거는 서늘한 정도의 그래프라 칩시다 됐습니까 그럼 it's cool 서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런 느낌 이거는 y는 x의 그래프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왜냐면 it gets cool it becomes cool it turns cool it grows cool 하면 된다 그래서 점점 서늘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한 11월달쯤 되면 그쵸 11월달 뭐 11월 말이다 그쵸 그러면 콜더 앤 콜더 이런 느낌이 막 들죠 그쵸 콜더 앤 콜더 그래서 11월 말이면 뭐 11월 말이면 이 쿨을 그대로 쓰면 11월 말의 느낌은 현재 시제로 합시다 현재 시제로 어차피 했으니까 it get cooler and cooler 정도의 느낌이다 어 어떻게 되나 급격히 서늘해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급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어떤 느낌을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뭐 급격히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단 말이에요 그쵸 뭐 올해 6월달 6월 말에 이렇게 얘기했죠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이렇게 얘기했겠죠 급격히 더워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날씨가 급격히 더 추워지고 있대요 11월 말인가 봐요 그래서 11월 말에 뭐라 그런다 더 더 더 콜더 앤 콜더 이러겠죠 그래서 뭐 1월 한 1일부터 한 1월 12 15일 정도까지는 뭐라 그러면 되겠어 it is cold 이러면 되죠 그냥 춥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뭐 1월 뭐 한 20일쯤부터 소설이 시작해서 it is getting warmer and it gets warm 좀 되겠네 점점 따뜻해진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3월 초점되면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라고 하면 그때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어떤 상대방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변화하는 느낌이며 급격하게 변화되는 느낌이며 이렇게 비교급 앤드 비교급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는 안된다 더 웨더 이즈 게팅 콜드 앤드 콜드 는 안돼 왜 그냥 더 웨더 이즈 게팅 콜드 하면 끝날걸 왜 콜드 앤드 콜드를 쓰냐 이 말이죠 원급 앤드 원급 이라는 건 가르쳐준 적이 없어 원급 앤드 원급 할 바에 그냥 원급 한번만 쓰면 되지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단어로 비교급 두개 쓰면 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고는 더비더비라고 할거에요 더비더비 더비더비 뭐 문법적으로 여기에는 주어랑 동사가 존재할 수 있구요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주어랑 동사 더비 주어동사 더비 주어동사 이건데 뭐 안중요하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은 원칙을 따지는 어떤 문법을 원칙대로만 문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되는거에요 왜 문법적으로 틀렸냐 자 주어동사가 쉼표를 가지고 왕쪽에 있다는 것은 몇 문장 속에 주어동사가 지금 두 문장 속에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야만 하냐 이 녀석이 있어야돼 그러니까 더비 주어동사 엔드 더비 주어동사 이런식으로 하는게 원칙이야 이게 원래 맞다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봐준다 그쵸 봐준다 자 엄격한 사람이 봐줍니까 관용 관용적인 사람이 잘 봐줍니까 관용적인 사람이 잘 봐주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더비 더비는 관용적 표현이야 자 그럼 더비 더비 수업을 하면서 뭘 할 예정이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접속사 사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도 잠깐 보여줄게요 아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드네 이거 더비 더비 설명하기 딱 좋은 문장은 이런거에요 더 콜더 잇 이즈 어 이거 말고 반대로 해야겠다 더 하이얼 위 고 더 콜더 잇 이즈 더 하이얼 위고 더 콜더 이즈 뭔 소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추측 더 하이얼 위고 더 콜더 이즈 이즈 그녀는 그것이 더 많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이라죠 그렇죠 그러면 더 하이얼 위고 더 콜더 이즈 뜻은 이어줄 이즈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하이어 we go 더 콜더 it is 사실은 똑같은 표현하는 거 배웠어 뭐 할 때 배웠냐 접속사 배울 때 배웠어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 이거 말고 이거 쓰지 뭐 if we go higher 쉼표 it is 콜더 하고 똑같은 얘기네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더 추워집니다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 얘가 이렇게 된 거야 if we go higher it is 콜더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자 이 문법이 뭐라고요 더비더비라며 그쵸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여기 비교급 있고 여기 비교급 있죠 얘들이 뭐를 생략하면서 앞으로 간다 접속사를 생략하면서 각 덩어리에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더 를 달고 가는 거야 자 아까 설명은 조금 여기 할 때 할 거라서 아직 안 했는데 사실은 비교표현에서 더는 원칙적으로 아까 전에 더 를 사용하는 다섯 가지 이유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그쵸 그중에서 여기서 얘기할 건 뭐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뭘 좋아한다 더 를 좋아해 그러니까 비교급은 더 를 쓰는 게 원칙이 아니야 비교급에 더 를 쓰면 오히려 틀려요 I am taller than you라 그러지 I am 더 taller than you 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보면 더비더비를 쳐다보면 두 가지 문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모두 안 사용했다 접속사도 안 사용했고 주어동사 두 번 나오네 게다가 또 모두 잘못하고 있어 이 비교급인데 최상급에나 쓸만한 더 베스트지 더 배러 이러고 있네 두 가지를 틀리고 있는 거야 일부로 어떤 느낌 이건 너무 재미없는 느낌이란 말이야 if we go higher is colder는 너무 재미없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색다른 표현 영어 문장은 너무 단순해 맨날 주어동사 어쩌고저쩌고 누가 뭐한다 어쩌고저쩌고 누가 뭐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 가끔씩 뭐 yesterday 뭐 이런 말 last night 이런 말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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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의 다야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다 이러고 있어 아이 재미없어 누가다로 좀 그만 좀 시작하자 그래서 누가다가 아닌 거 누가다가 아닌 얘를 막 앞으로 보내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얘까지 없앴으니까 if까지 없앴으니까 어차피 문법적으로 틀린 거 화끈하게 틀리자 그래서 원래는 더는 최상급을 따라다는데 비교급 앞에서 써버리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더 하이어 하는 순간 자 내가 원어민이야 내가 영어를 평생 동안 쓰던 사람이다 치자 그러면 더 하이에스트 더 베스트 이런 거를 주로 들었지 더 하이어 더 베러 이런 거 별로 안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어? 저 사람 약간 특이한 표현을 하려는갑다 그런 느낌이 딱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더 뭐뭐 누가 더 뭐뭐 할수록 누가 더 뭐뭐해진다 라는 표현을 한다 라는 느낌이 오도록 일부러 문법적으로 두 군데나 틀리는 거야 색다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게다가 주어동사로 시작하지 않는 것도 규칙을 어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같은 표현은 as she thought about it more she liked it more 였어요 그걸 이제 비교급 앞으로 막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한 수학공식처럼 돼있던 걸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 자 더 최상급 인 인 경우도 있고 더 최상급 오브인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자 오브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 자 내 친구들 중 한명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자 이 소유격은 더 나아 오브를 싫어해 됐습니까 오케이 one of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뭐 둘 중에서 하나 할 때 이걸 썼죠 그러니까 이게 뭐뭐 둘 중에서네 오브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상급 표현은 더 베스트 인구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베스트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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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즈 띵즈는 생략 많이 하지만 더 베스트 오브 오브 띵즈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 이렇게 인이 올 수도 있고 오브 갈 수도 있는데 인이 왔을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월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야 어느 동네에서 어떤 구역에서 인 마이 클래스 웨어 인 마이 클래스 시 이즈 더 톨리스트 그녀가 가장 키가 크대 웨어 인 마이 클래스 그러니까 웨어 할 때는 인 뒤에 단수명서가 오는 거야 인 뒤에 복수명서가 오는 거야 문법적으로 정리해보면 인 뒤에 무슨 명서 인 마이 클래스 인 구미 무슨 명서 단수명서가 와야지 어디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녀가 그녀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표현은 she is the tallest of her friends 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정리해보면 오브 뒤에는 무슨 명서가 와야 된다 복수명서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오브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은 누구누구 들 중에서 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올 뒤에 뭐 생겼된 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리가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리가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다 Youngest 오브 올 쓰겠죠 됐습니까 올 북북스 머니 올 북스 올 머니 올 북스 하고 올 머니 올 오브 마이 머니 이런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에브리 북북스 머니 에브리 북 에브리 데이 에브리 데이즈 한 번도 본 적 없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오브 플레이어스 에서 선생님 오브 뒤에 복수명사 온다면서 이거 안 써놓으면 또 이거 단수명사다 이러면 안 돼 생략이야 생략 오브 플레이어스 모든 선수들 중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해서는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하는데 이거는 굳이 이 문법을 가르쳐주면 최상급이 있어야지 복수명사가 와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그쵸 자 원 오브 자체의 뜻이 뭐뭐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럼 뭐뭐 중에 하나라 그러면 최소 몇 개 이상 있어야지 뭐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는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 돼 뭐 여담이지만 원 오브 문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원 오브 마이 원 오브 마이 프렌즈 이즈 베리 핸섬 이래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안만 길어봤자 뭐 핸섬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건 뭐니까 희니까 전달하고 있다 하는 뜻이 내 친구들 중에 한명이 잘생겼다며 나머지는 못생겼고 그러니까 히즈 베리 핸섬의 규칙대로 가져야 되겠죠 뭐 어떤 애들 마이 프렌즈인데 이게 당연히 알 아니냐 친구들이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중 한명이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얘 쳐다보고 이거 고르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원 오브 더 최상급 원 오브 때문에 얘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최상급은 특별해서 더 좋아하고 이런 거 원 오브 더 베스트 북스 이런 거 가장 훌륭한 책들 중 하나 그래서 뭐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들 중 하나라고 하고 있죠 왓치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들 중 하나다 치사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은 말할 때 그 물체가 셀 수 있는데 여럿인지 하란지 신경 쓰면서 얘기하는 거 없어 절대로 그쵸 근데 얘들은 그걸 무지하게 따져야 되니까 이런 문제 내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원급은 톨을 얘기하는 거고 톨러를 얘기하는 거고 톨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최상급은 얘만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쓸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원급과 비교급은 둘 또는 두 그룹 두 집단 두 개의 개체 또는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쓰는 것이 원급 비교와 최상급 비교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에 원급이 뭐 형용사 어떤 어찌를 뭐 그대로 더 어떤 도 안하고 가장 어떤 도 안해서 둘이 뭐 비슷한 상태임을 나타낼 때 쓰는데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아까도 보여줬지만 원급으로 무슨 표현도 어 생긴 건 원급인데 내용은 비교급이네 됐습니까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이래버리면 영어로 하면 I am not as tall as you you are taller than me 가 되기도 하죠 됐습니까 수학 공식처럼 이거 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케이 우위에 있음 I am taller than you 오케이 자 그래서 비교급에 이제 최상급 규칙 불규칙 비교급과 최상급 여기서는 이제 1학년 때는 1학년 교재인 그래머타파 1에서는 비교급에 최상급에 규칙 변화 이러면서 포커스 하나가 통째로 나왔고 그 다음 챕터에 그 다음 포커스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에 불규칙 변화하면서 하나 통째로 나왔는데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한꺼번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규칙 변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ER이나 EST 붙이면 된다 롱롱롱롱리스트 톨톨러톨리스트 됐습니까 그런데 E로 끝나면 우리가 붙여야 될게 ER이나 EST 붙여야 되는데 벌써 E가 준비되어 있어 그럼 R만 붙이고 ST만 붙이면 되겠죠 대표적인 걸로는 LARGE가 있죠 LARGE, LARGE, LARGEST 그 다음에 NICE, NICE, NIC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끝나는 경우 모자 여기에 모음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닌 경우란 말이야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나 됐습니까 아니면 뭐 자모모로 끝나거나 자모모로 끝나는 건 잘 없겠다 어쨌든 끝에 모자 쓰고 있을 때 됐습니까 제일 엉덩이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서 모자자 한 다음에 ER해라 대표적인 게 핫, 빅 이런 거 있죠 빅, 빅어, 빅이스트 핫, 하터, 하리스트 됐습니까 이게 따지면 자모자고 자모자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영어의 모음 알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뭐다 아 에 이 오 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모음으로 착각하기 쉬운 두 글자가 있어 그쵸 그 녀석의 정식 그 두 알파벳의 정식 명칭은 반자음입니다 걔가 누굴 것 같아요 얘하고 얘죠 오케이 자 이게 year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1년, 2년 하잖아 2 years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와야 될까 이게 와야 될까 이 얘기죠 그쵸 둘 중에 뭐예요 이거죠 자 이걸 발음으로 따지면 이 소리나니까 어 이거 year 소리나니까 이 소리는 모음인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야 와이가 내는 이 소리는 자음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뭐다 주의죠 주의 w하고 y는 얘는 뭐더라 얘들은 자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on year 안 하는 거야 on year 됐습니까 뚜뚜뚜루루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인 경우 입니다 이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지 이지얼 이지얼 여기는 이런 것들 프리티 프리티얼 프리티스트 레이지 레이지얼 레이지스트 레이지 뜻이 뭐였더라 반댓말 뭐였더라 딜리지언트 엘 엘 아 이거 맨날 스펠링에 그 아 한번 정리해나 했다 엘이 내가 부지런하지가 않으니까 엘이 두 갠지 한 갠지 맨날 헷갈리네 두 갠지 쉽다 두 갠지 쉽다 두 갠지 쉽다 아니네 한 갠네 하하하하 오늘 쪽팔렸으니까 다음번에 맞추겠지 오케이 그래 다현이 다음번에 내가 또 스펠링 틀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와가지고 내 딱밤 때리면 돼 알겠습니까 L 한 개야 옛날에 여기 두 갠다고 생각하지 딜리지언트 부지런한 more 딜리지언트 most the most 딜리지언트 이렇게 얘는 할거고 애가 생긴게 기니까 more 나 most 붙이겠지 the more 딜리지언트 the most 딜리지언트 lazy lazier laziest 그 다음에 이제 뭐 3음절 이상 FUL로 끝나는 경우 OUS로 끝나는 경우 외워야 될 것 같이 했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beautiful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famous most famous ok 날씬한 뭐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슬림 있죠 그쵸 그럼 더 날씬한 은 뭘까 more slim 해도 되고 자 일단 여기까지 쓴 다음에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자주 그래서 이렇게 해야되겠죠 이렇게 해야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얘를 A규칙 얘를 B규칙 얘를 C규칙 얘를 D규칙 얘를 E규칙 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좀 이따 풀면서 좀 이따 풀면서 각각 A를 따랐는지 B를 따랐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규칙인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변화는 통체로 해야 될 것 자 굿은 얘는 형용사고요 같은 뜻은 비슷한데 얘가 부사가 되고 싶어 어찌 C가 되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형용사가 부사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어떤 C에다가 ly에 붙여서 kind kindly 되는게 좋은데 이게 규칙인데 굿을 리는 없죠 그래서 굿의 비교급은 well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굿 베러 베스트 됐습니까 형용사일 때 굿 베러 베스트 구사일 때도 굿 베러 베스트 굿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러면 얘는 나중에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형용사인지 무사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게 좋아 얘도 마찬가지 굿의 변화로써 온건지 굿의 변화된걸로써 온건지 굿의 변화된걸로써 온건지 뭐 그렇게 찾기 어렵진 않아 예를들어서 예를들어서 A하고 B하고 C가 대화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I can play soccer well 이랬어 그쵸 I can play soccer well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녀석이 뭐라고 그러고 있다 I can play soccer better than you 이랬지 그때 베러는 well의 비교급으로 온거겠지 그쵸 그 옆에 있던 놈이 뭐라고 그러냐 I can play soccer I can play soccer the best 이랬어 그럼 그 때 best는 well의 최상급으로 온거겠지 근데 뭐 예를들어서 A가 I have a good car 이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I have a better car 이랬어 그럼 그 때 better는 good의 비교급으로 모르겠지 그럼 그 옆에 있던 놈이 I have the best car 모르겠지 됐습니까 자 지금 무슨 설명하는거냐 good의 비교급도 well의 비교급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됐습니까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알고 계셨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many many 도 마찬가지 many books 했는데 I read many books A가 I read many books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놈이 I read more books than you 그랬더니 얘가 I read the most books of you 너희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책을 읽었어 그래서 방금 대화에서의 more나 most는 many의 비교급과 최상급으로써 왔죠 근데 뭐 I have much money 그랬더니 얘가 I have more money than you 했어 그때의 more는 much의 비교급으로 왔겠죠 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 much라는 녀석도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much에 대해서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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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얘는 much money겠죠 제일 먼저 만나는 much는 그쵸 양이 많은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먼저 만난 건 thank you very much죠 그쵸 그래서 much는 무슨 뜻도 있다 많이 어찌 고맙다고요 많이 고맙다고요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얘하고 다른 뜻이고 부사죠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시고요 뭐 이때는 a lot of인데 이때는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a lot 이란 표현 본 적 있죠 많이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됐습니까 얘는 a lot of의 뜻인데 이 뜻일 때는 a lot의 뜻이라고요 thanks a lot 그 다음에 이거는 만나본 적 있을 건데 much bigger 는 무슨 뜻이다 훨씬 더 큰 이란 뜻이다 매우 큰은 very big 입니다 very나 소는 원급을 강조할 때 씁니다 very big so big 근데 very bigger 하면 틀려 much bigger 해야 돼 much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뜻 훨씬 이란 뜻도 있습니다 much bigger 자 그래서 어쨌든 many more most 고 much more most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bad도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뭐 bad bad은 일단 뭐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나쁜 이란 뜻이죠 그쵸 근데 뭐 bad가 심한 감기에 걸린거야 심한 감기에 걸린거야 심한 감기에 걸린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bad worse worst 또는 ill worse worst 입니다 이래 뜻은 그나저나 알고 있습니까 이래 뜻은 아픈이죠 그렇습니까 sick하고 비슷 똑같지는 않구요 비슷한 뜻입니다 ok ok 그래서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그래서 내가 좀 몸이 안좋아 그러면 i feel bad 또는 i feel ill 이러겠죠 근데 어제보다 더 안좋아졌어 그러면 i feel worse than yesterday 이러겠지 어제보다 더 안좋아졌어 됐습니까 뭐 코로나 걸린지 한 3일쯤 되면 i feel the worst 이래죠 걸려봤습니까 혹시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까 ok 내 친구 한놈 오늘 출소한다던데 일주일 자각은 늦건내고 ok 저는 아직 안걸렸는데 이런 말하면 안되겠죠 재수 없으니까 오늘 걸릴수도 있으니까 그쵸 나는 슈퍼 면역자인가봐 이 지랄하다 걸린 애도 꼭 있어 그치 됐습니까 수퍼면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근데 뭐 최근 연구결과에 어릴때 감기를 달고 살았으면 안걸릴 수도 있다 잘 안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어릴때 감기는 달고 살긴 살았어 근데 요즘 들어서 깜짝 놀란거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되겠더라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거 같아 그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손을 안 씻고 살았다는 얘기인지 옛날에 맨날 한 번 걸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틀 래스 리스트입니다 리틀 래스 리스트 자 리틀은 두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리틀 보이 할 때 리틀이 있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어린 작은 이런 뜻도 있지만 뭐 이런 수업 한 적 없나요 I have a little money 해놓고 뭐 표정 그리고 I have a little money 할 때도 표정 그렸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 누구였더라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어떻게 해소하기로 했더라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모터 끄덕끄덕이 아니고 해소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더라구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어퓨하고 퓨했고 어 리틀하고 리틀하면서 이제 그때 막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로 뭐라 그랬냐 퓨하고 리틀은 어가 없는 대신에 내 안에 뭐 있다 낫 있다 이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하자 이랬어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돈이 거의 없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자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부정어에 도티라는 문법을 하게 돼요 그쵸 그때 이제 뭐 낫이 분명히 부정하고 했지 그쵸 내버도 부정할 거고 그쵸 근데 애들이 하들리가 부정한지를 잘 모르더라구 셀덤이 부정한지 잘 모르더라구 그 다음에 퓨하고 퓨하고 리틀이 부정한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구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미리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돈이 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 그쵸 어떤 친구가 A하고 B하고 C하고 대화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서 I have a little money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뭐라 그래 I have less money 그쵸 그 옆에 있던 애가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런다 I have the least money 이렇게 돈 없는 애들 셋이서 얘기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얘가 적은 이란 뜻도 있다는 얘기 한거야 지금 리틀 보이 할 때 리틀과 리틀 머니 할 때 리틀은 어린 돈이 어딨냐 거의 없는 돈 I have little money I have less money than you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내가 제일 적은 돈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2고 게다가 2학기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 아이고 이것까지 나오는 거야 2학년 때 내가 문법 배우는 양이 제일 많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far 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far 자 근데 far가 얘가 이렇단 말이야 얘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뜻 is your home far from here 할 때 뜻은 먼 이란 뜻이란 말이야 이거 좀 먼 근데 far가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어 이거 말하기 좀 어려운데 음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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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far가 이 원급의 뜻으로서는 잘 안 쓰여 원급의 뜻으로서는 잘 쓸 일이 잘 없어 어 어 뭐 이 이 이 여기 이제 further의 뜻이 여기 이거 먼저 해석할게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하고 있는데 이게 해석하면 더 이상의 질문이 있나요 더 이상 물어보실 거 있나요 이런 뜻이야 지금 더 이상의 further의 뜻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further further 이렇게 하면 further하면 이게 더 이상의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further furthest의 뜻은 뭐 우리말로 하기 참 곤란한데 furthest하면 뭐 가장 뭐 가장 더 이상의 뭐 영어스럽게 왜 영어스럽게 하자 가장 더 이상의 뭐 이런 뜻이 전달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알았습니까 그럴 때 어 이게 원급으로서 우리말로 애매해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일단 첫번째 뜻 먼 이란 뜻으로써는 만나본 적 있죠 이때 뭐 반대말은 뭐 near다 이렇게 했었어 근데 far의 뜻이 먼 이란 뜻일 때도 이게 뭐 형용사의 뜻이 있으니까 더 먼 이란 표현이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가장 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필요가 있겠죠 뭐 a랑 b랑 c랑 뭐 얘기하는데 우리집 뭐라 그랬더니 우리집 더 뭐라 그랬더니 그럴 때 my house is far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놈이 my house is farther than yours 그랬더니 제일 먼 애가 my house is the farthest of you of yours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 더 먼 가장 먼 원일 때는 a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얘가 원급의 뜻은 애매하니까 그렇고 더 이상의 이 뜻으로 이 뜻도 잘 안 더 furthest 이런 것도 잘 안 쓰여요 주로 쓰이는 건 further야 그래서 더 이상의 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fa 가 u 로 바뀌어야 됩니다 further 이렇게 그리고 뭐 중1 아니니까 얘하고 제발 구분해라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re there further questions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더 이상의 질문이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냐 얘를 a 로 바꿔놓겠지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런다 맞냐 틀렸냐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비교 표현 전체적으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으니까 비교 표현 원급일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비교급일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 비교급으로 하나 설명할고요 지금 이제 쓰는 문장은 일부러 틀린 문장입니다 my car is faster than you 지 차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있죠 네 차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있죠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교급 표현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건 비교하는 두 가지 대상이나 또는 뭐 제작업일 때도 여러 개 여러 개 어쨌든 비교 대상이 뭔가 같은 급이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않겠지 근데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냐면 자동차하고 사람을 비교하는 표현이 됐단 말이야 당연히 차가 사람보단 빠르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 차가 너의 차보다 빠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 차가 너보다 빠르다고 하면 안 되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기 싫다면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이런 시험 문제 허를 찌르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비교표에서 다음 중 틀린 표현은 고르세요 그랬더니 뭐 뭐 뭐 뭐 뭐 My study is more interesting than you 이랍니다 내 연구가 너의 연구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야 뭐 과학자들끼리 다투고 있다 그러면 My study is more interesting than yours 라고 해야지 연구하고 사람이 흥미로운 정도를 비교하는 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교표현 전체적으로 이거 주시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이제 아까번에 A부터 E 중에 뭔지 한번 따져보라 했고요 그중에 이제 불규칙인 연옥도 있겠죠 걔는 굳이 따질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나는 영화 속법이 더 쉽다고 생각해 나이 든 농부는 더 많은 땅을 갚기를 원했었다 나이 든 농부는 더 많은 땅을 갚기를 원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다보면은 어 여기 하다보면은 여기 하다보면은 베스트 뭐 베터나 베스트나 뭐어로나 모스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표현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베러가 구세 비교급으로 온 건지 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타문케이트보다 더 유명하다 시제는 현재겠고요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이것도 현재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타문 케이크 ALL 감사합니다.